자, 오늘은 여러분이 많이 헷갈려하는 형용사와 부사에 관해 다뤄볼 건데요. 형용사와 부사 둘 다 성분상 저희가 수식어로 규정을 하죠. 그런데 여기서 되게 간단한 포인트가 수식어에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형용사의 특징이 뭐다? 명사만 수식하는 말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수식어에는 형용사와 부사 두 개밖에 없는데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한대요. 그럼 자연스럽게 부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수식해주는 말이 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모두에 속하는 것들을 좀 더 디테일하게 달아보자면 뭐 또 다른 부사라거나 아니면 형용사 또는 동사 또는 문장 전체 정도가 있다라고 가볍게 생각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되게 심플하게 정리할게요. 형용사는 명사만 수식한다. 자, 부사는 명사 제외 나머지를 수식한다. 자, 따라서 우리가 형용사 부사를 구별하는 문제를 풀이할 때는 형용사가 명사랑 관련이 있다. 그럼 형용사 명사랑 관련이 없다. 자, 그러면 부사다라고 생각해주시면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섯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보통 시험 문제에 출제되는지 살펴보도록 할 건데 자, 첫 번째 케이스는 이 형식입니다. 자, 이 형식에서 보면 She looks happy happily. 자, 정말 많이 배웠었던 문법이죠. 자, 일반적으로 기계적으로 푸는 학생들은 어? 룩스가 감각동사네. 자, 근데 감각동사 뒤에는 형용사 나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happy. 자, 이런 식으로 풀면 나중에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접근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좀 더 근본적으로 접근해볼게요. 자, she looks happy에서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 자, 그녀가 행복해 보인다라는 이 문장에서 행복한 건 누군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이 행복한이라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대상이 누구냐? 그녀죠. 자, 근데 그녀의 품사는 뭐다? 명사다. 자, 따라서 명사랑 관련이 있는 형용사를 골라준다. 이런 방법으로 접근해주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장도 봐보죠. 자, candy smells sweet sweetly 라고 되어있는데 자, 여기서 그럼 달콤한 게 결국 뭐냐? 그쵸? 캔디가 달콤한 거고 캔디의 품사는 뭐다? 명사다. 자, 그래서 형용사 선택해줘야 된다. 자, 이렇게 가볍게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 O 형식이죠. He made me angry angrily.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 여기 뒤에 목적 오고 여기 목적격 보호다리인데 자, 보호에는 명사 형용사만 언덕을 했어. 자, 이런 식으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지금 화난 게 누구죠? 그쵸? 나란 말이야. 자, 그런데 나의 품사가 명사야. 자, 그렇기 때문에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형용사가 온다. 이런 관점으로 자, 밑에 예문도 볼게요. They found the task difficultly.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어? 목적격 보호니까 자, 이런 식으로 갈 게 아니라 좀 더 근본적으로 여기서 어려운 거 뭐야? 그들은 발견했대요. 그들은 생각했대요. 그 일이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그 일이 어려운 거고 그 일은 현재 명사라고 봐야겠죠. 자, 따라서 형용사가 온다. 자, 이런 식으로 풀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세 번째 케이스는 원급 비교해서인데요. 자, 일반적으로 원급이라는 건 as, 형용사나 부사의 원급, 그리고 as 자,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되죠. 즉, 이 경우에 형용사를 골라야 되냐 부사를 골라야 되냐 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비교하고 있는 대상인 a와 비교하고 있는 대상인 b가 각각 품사가 뭐냐 중요한 건 자세한 품사까지 몰라도 명사인지 아닌지만 알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케이스 볼게요. 자, she's as smart, smiling as her sister. 자, 그럼 여기서 누굴 비교하고 있어? 그녀와 그녀의 sister를 비교하고 있는데 둘 다 명사죠. 자, 따라서 그녀의 똑똑함과 그녀의 sister의 똑똑함이니까 smart 골라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근데 밑에 의문 보시면 I ran as quick, quickly as possible. 자, 비교 대상은 안 나왔다고 할 수 있지만 I ran 자, 내가 달리고 있대요. 자, 그러면 내가 빠른 것과 다른 사람이 빠른 것 또는 나의 빠르기 예전에 빠르기 같은 거랑 비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빨리 달리는 정도를 가능한 정도와 비교하는 거죠. 자, 따라서 ran을 수식하고 있는데 ran은 명사가 아니야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ran은 뭐가 아니야? 명사가 아니다. 자, 따라서 부사인 quickly가 와야 된다. 자,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감탄문 자, 이거는 잘 안 나오긴 하는데 자, 여기는 두 가지 방법으로 좀 볼게요. 자, how beautiful, beautifully she is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누가 아름다운 것을 감탄한 거야? 그녀가 자, 근데 그녀는 명사니까 beautiful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자, 이 감탄문 문법에서는 뒤에 있는 문장이 불안전하다 그러면 형용사가 와야 된다 라고 봐주셔도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다음 밑에 보자 beautiful, beautifully the house is painted 하고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 집이 아름답다가 아니라 그 집이 페인트된 방식 어, 그럼 이건 품사가 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어쨌든 뭐가 아니다? 명사가 아니다. 자, 따라서 beautifully다 자, 그 다음 여기서도 당연히 이 뒷문장이 뭐하다? 완전하다 자, 그러면 뭘 골라줘야 된다? 자, 부사를 골라줘야 된다 자, 이런 식으로 감탄문 문장은 해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케이스는 암기입니다 자, late, hard, high, near, fast는 각각 형용사, 부사 둘 다로 사용될 수 있고요 at, right를 붙였을 때 다른 뜻이 돼요 어떻게? 자, late는 lately 했을 때 최근에 hard는 hardly, 거의, 머마 않는 high, highly, 매우 near, nearly는 거의 자, fast, 그리고 fastly는 없는 단어죠 자, 이런 애들은 그냥 뭐 해줘야 된다 어쩔 수 없어야 돼 암기해 주는 것으로 자, 이 정도만 다섯 가지 케이스 정리해 주시면 형용사, 부사, 구별 문제는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